나는 엄청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. 궁금하면 꼭 확인을 해봐야 했었어. 이 장난감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? 아 이 라디오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?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지? 아 이거 뭐가 이렇게 복잡해? 이 TV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? 아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야 이놈아 어제 사온 TV를 왜 다 뜯어 놓은 거야 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새로 산 TV를 다 뜯어 놓으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말리지만 않으셨더라도 아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봤을 거야 집까지도 아 이 집은 이렇게 지어주는 거구나 그러다 어느 날 그러니까 아빠가 매일매일 담배를 피시네 그때 나는 저건 뭐지 뽀얀 연기가 쭈룩쭈룩 나오네 앞에 빨간불도 나오고 그리고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헤헤 헤헤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야 궁금한데 궁금한데 저건 뭐지 나는 호기심이 하늘을 찔렀지 저걸 한번 해봐야겠어 아 이 호기심이 한번 발동하면 멈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도 담배를 피우는 게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은 했었나봐 어른들 몰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어른들 몰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지금 같았으면 그냥 물어봤을 텐데 말이야 아빠가 그거 맛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나도 한번 해볼까 암튼 기회를 노리던 중 아빠가 담배를 방에 듣고 다른 방으로 가신 거야 지금이 기회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?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담배가게에서 담배 한 개비를 슥 꺼냈지 그리고 라이터도 주머니에 바삼처럼 집을 빠져나왔지 이걸 어디서 해보지? 아무도 날 볼 수 없는 곳을 찾아서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생각해낸 곳이 짜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이야 그래서 딱 올라갔지 경사가 너무 심해서인지 너무 높았어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는 거야 두리번 두리번 그리고 생각을 했지 이곳에는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왜냐하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주머니를 확인했지 아주 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했지 사람들이 안 오는지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 슉 슉 사람들 안 와 아무도 없어 자 한번 해볼까 그리고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슉 슉 꺼냈지 아무도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말이야 슉 슉 슉 슉 그리고 담배를 입에 물고 슉 라이터를 칙 켜고 불을 탁 그랬더니 불이 팟 오 이거 입에 연기가 쏙 웃음 이거 무슨 웃음 아는 순간 갑자기 없던 아주머니가 앞에 생각보다 딱 나타난거야 빠밤 뭐지 이 아주머니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아 나 손에 담배 이거 어떡하지? 저 아주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르면 어떡하지? 아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걸 담배를 던지면 아주머니가 볼 거고 뒤로 숨기면 연기가 계속 솔솔 날 거고 아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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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내가 깔고 앉았어 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엉덩이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내 살이 타는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줌마는 왜 이렇게 느리신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해야 돼 안녕 아줌마 이렇게 나는 아줌마가 지나가는 동안 불 붙은 담배를 깔고 앉아있었어 아 내 엉덩이 아줌마가 지나가자마자 얼른 엉덩이를 만져봤지 바지가 타서 구멍이 났고 반스도 탔고 엉덩이도 뜨끈뜨끈한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천만 다행이지 엉덩이 구멍이 나진 않았어 그렇게 해서 반스와 바지의 구멍을 만든 채 난 집으로 돌아갔지 담배 완전 싫어 담배는 정말 도움이 1도 안 돼 다시 한번 담배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절대 절대 네버! 금지! 호기심도 갖지마! 금지!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갖다 물을 그냥 푸악! 이 이야기가 즐거웠다면 좋아요 팍! 구독 팍!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. 치크치크치크기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